가장 큰 문제는 20일 본회의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사위 제1소에서 일방표결한 법률안이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사계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교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청구가 있습니다. 본회의 상정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채 할 것이 아니라 결자 해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검소, 안박, 악법이 국회의 문턱을 놓는다 할지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운영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의 행사로 국민의료를 불식시켜 주십시오. 사계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국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사계특위 구성안은 입법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률안이 아닌 안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재한 자체가 이미 양당에서 서로 파기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계특위 구성안 협조에 저희들은 응할 수가 없다. 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강력 처리하면 속수부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법안과 달리 사계특위 구성안은 소수당인 우리 당의 협조가 없으면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마저 파악위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여야 합의문 5항을 찾아보십시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사법체계 전반에 관해 사계특위에서 논의한다고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합의를 파괴하더니 의도적인 거짓말까지 거침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슨 민원서류 발급기입니까? 서류 한 장 넣어놓고 빨리 판결해달라. 이 후한 무취함도 정도껏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